바로 어제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면제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에 많은 분들 한국 방문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무조건 면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 무엇이 있는지 이소연 아나운서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 면제 소식에 그리운 한국당을 밟으러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미리 챙겨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달 21일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람은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던 사람이거나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더라도 그 이력이 한국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상관없이 앞서 한국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백신 접종 이력을 미리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겁니다. 아무리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더라도 이를 증명할 내용이 한국 방역 시스템에 미리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7일간의 자가격리를 모두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미리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 일명 Q코드를 통해서 백신 접종 이력을 미리 등록하셔야지만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Q코드는 한국의 전자예방접종 증명 시스템인 쿠브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미국 내에서 Q코드를 등록하면 한국에서도 쿠브와 연동해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Q코드는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도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증 KETA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도 피할 수 없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서 비행기 탑승 전 항공사 직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격리 면제 소식에 반가운 마음도 크지만 그 전에 철저히 챙겨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일정에 차질 없이 즐거운 한국 방문의 기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이소연입니다.